안녕하세요. 잘 취하는 자추방 주인장입니다. 날이 더워지고 있는 요즘 밖에 나가면 스무디 생각이 절로 나는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칵테일은 어른들의 술무디 쉐리 콜라다입니다. 먼저 블렌더에 아몬티아드 쉐리 60ml를 넣어줍니다. 중탕에서 녹여둔 코코넛 크림도 45ml 넣어줍니다. 심을 제거하고 착즙해준 파인애플즙도 45ml 넣어줍니다. 그리고 산뜻함을 위해 레몬즙을 극소량 넣어줍니다. 블렌더가 좋지 않은 관계로 크러쉬드 아이스를 넣고 함께 갈아줍니다. 롯불출기 원래 얼음이 들어가진 않지만 잔 끝까지 차오르게 하기 위해서 얼음을 조금 넣어주고 남은 용액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민트로 가니쉬한 후 앙고스트라비터를 이용해서 추가로 장식해줍니다 그래도 되는데 빨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저 제가 있어요 예? 이게 맞나? 한번 빨대를 들고 다니거든요 이게 맞아요? 저랑 진짜 죄송한데 저랑 친구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사람 저랑 오죠? 저랑 친하게 지내요 진짜로 이럴수나 진짜 이럴수나 쉐리 콜라다입니다